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척거름 이번 시간에는요. 의문사의 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보세요. 격은 뭐냐? 모든 명사의 쓰임새다 이랬잖아요. 그럼 의문사도 의문 대명사입니다. 원래 풀네임이 의문 대명사야 얘네가. 그럼 명사라는 얘기지. 그러면 격이 있다는 얘기죠. 그 격에 따라서 의문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영어로 한번 볼게요. 후 후 후가 두 번 나왔어요. 얘네 의문 대명사죠. 그렇죠? 그런데 똑같은 후지만 사실 알맹이는 달라.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. he knows 했을 때 he는 이제 주어 대신 후입니다. 이해가시나요? 자 여기서 I know him에서 him do you know 했을 때 여기서 who do you know 했을 때 이 후는요. 목적어의 후입니다. 껍데기는 후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. 이 경우에 독일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러분 예상해 보십시오. 영어에서는 똑같이 후 했지만 독일어에서는 이때마다 서로 다른 의문사를 사용하게 되겠죠. 왜? 격이 다르니까. 일격이고요. 그렇죠? 얘는 뭐지? 누구를 그러니까 삭격이고요. 일삭격의 의문사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 보시죠. 두 개니까 두 개 펴놓고 보겠습니다. 자 주격의 경우 누가 이 집에 살아? 누가 그가 이 집에 살아와 대응되는 표현이겠죠. 왜 대응을 시켜보느냐? 일격이란 것이 주격이란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제가 대응을 한번 시켜봤어요. 아니요. 요거 빼고 위에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는 주격이죠. 주격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? 왜어라고 합니다. 왜요. 반면에 목적격일 때는 ven이라고 합니다. 목적격. 얘네 목적격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? 누구를 인해 이거. 목적격, 삭격, ven이네. 그렇죠? 맞습니다. 자 그런데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. 진짜 삭격 맞나? 나는 그를, 나는 너를 사랑해. 그랬을 때 너를. 요것은 삭격이다. 그러므로 똑같이 영어에서는 후후 쓰는 것을 일삭격에 따라 독일어에서는 where, when 이렇게 나눠서 쓴다.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.